엄마, 린스 해주세요. 그래요? 잠깐만. 너 왔는데, 엄마? 엄마? 응. 아이들 머리카락이 너무 예쁜데 관리하려면 정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난 너무 예뻐서 팔이야. 아빠를 닮은 심한 곱슬기 때문에 머리 빗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대로 빗자. 네. 아파하니까 그냥 잘 안 빗고 머리, 나뭇나나 빗고 엉키면 안 빗고 질끈 묶어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11살 아랑이. 저는 사람들에 관심받는 걸 별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도 뭔가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가 옷을 거꾸로 입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촬영하면서 더 알게 됐는데 주변에서 꼬불꼬불한 머리를 예쁘게 봐주시기도 하지만 좀 안 빗은 것 같다, 지저분해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특별히 아랑이가 좀 예민하게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걱정과 달리. 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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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대박. 바이 바이. 학교 길. 아랑이와 예랑이의 수다가 궁금해지네요. 너무 안 힘들어? 언니는 머리가 긴 데서 막힌 거. 나도. 난 아픈새 될 거야. 아픈새만 안 될 거야? 아픈새 될 거야? 아픈새 생물이잖아. 나 그래도 곱슬머리도 있을 수 있어. 리키!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다 같이 먹었더라. 도저히 수습 안 되는 자매의 곱슬머리.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난 안 먹어. 난 안 먹어. 난 안 먹어. 그래 챙겨 갈 거야. 선발 내면 못 볼 거야. 지금이 선발인데.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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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스스로 머리 손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남들과 조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시간.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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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거리는 생머리로 변했네요. 짜잔! 와우! Look at you! 아하! 땡큐! You're about to hang out! You're about to hang out! Once every 3 days, not too much, all right so… But I do recommend that you get a different kind of brush, And then cause her hair is so curly, it'll wrap around the teeth of the brush, you don't want that. Beauty takes time. 지은 씨도 딸들을 위해 열심히 배웁니다. 예랑이는 라푼자 같은 긴 생머리가 꿈이었죠. 맘에 들어? 가브리엘은 장난만 친해 했는데 이드니 머리는 손수 깎아준다네요. 이드니는 베테랑 아빠 덕분에 머리 손질 걱정은 없겠는데요. 아유 귀여워라. 이드니는 아랑아 편하게 운동화 신경 하자. 아 씩씩하고 떨어진다 말이야. 꺾이면 아이고 운동화가 말썽이네요. 그러면 어머니 새 운동화 사줘요. 응 이런 거 찌찍이 없는 거 맞아요 이거 어린이용이라서 엄청 편해요 찌찍이나 똑딱이도 없고 자랑할 거니 자꾸 우리. 이렇게 매일 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되긴 했는데 얻은 신발도 이렇게 번갈아 신으면 되니까 굳이 조금 참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지은 씨는 신발 가게 대신 교회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 대신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렇죠. 이번에 계절이 바뀌고 해서. 어떡해. 신발. 맙소사. 예진이한테 작다고요 이게? 네 작아요. 어떡해. 작년에. 너무 예쁘다. 작아졌네. 이게 편하더라고. 아랑이 너무 좋아하겠다. 깨끗하다. 그러니까요. 한 번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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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ok스 상황 과일을 가드립니다. 뭔가 요고하였어요. áriaализ용 해 컴퓨터? 네. 알 mayoría 잘 했다면? 오케이. 알liers 잘했어요. 그래서 제 프로파일을 만들때는 제 프로파일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자? 네. 엄마 뭐 가져올게? 아랑이 보고 깜짝 놀랄까? 짜자잔. 나 그냥 보겠다. 짜자잔. 어때? 어때 어때? 예쁘지? 자 이렇게 씻어도 괜찮게. 너 어디 있었니? 어머 사이즈가 딱 맞네요. 예진이 엄마. 진짜? 감사하지. 예진아 니꺼야? 응. 내일 만나면 고맙다 그래. 언니한테. 진짜? 이거 내리신 거 아직? 응. 왜? 이거 콘서트 하는 거야? 어. 아예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네.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100% 안 되기 때문에. 뭐 사달라고. 말하면 100%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아기거나 뭐. 어린용 그런 거는 진짜 안 사줘. 뭐 그런 거라고. 기특이야. 하. 기특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